제가 촬영을 해봐. 니브로 카메라 앞에서 말이지. 제가 운동에 벌레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전기팔의 차이를 다 했어서 어쩜 어쩜 구매를 하였는데 배터리를 꽂고 오는 바람에 전기가 튀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. 이러지 말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수 한 번 벌려드렸습니다. 이제 떠나는 아침인데 피지어하는지 모르겠네요. 원래 이렇게 기차하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? 눈시로 여기 갖고 있을 겁니다. 자 이제 봉화 보러 간다. 네, 봉화 보러 간다. 어떻게 새로 옵니까? 거기서 바로 집으로 가고 싶어? 아니요. 네, 혹시 해서 여기 친구가 데려온다는 말이 있어가지고. 그래? 그럼 우리 좀 태워줘. 예? 응? 아, 대단한 거예요. 아, 대단한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인천공항 고대하고 고대하던 인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너 집 가라 그냥 이럴 거면 뭐하러 온거야? 내가 카메라 들면 반응도 하네 인천공항에서 이제 나의 포텐셜을 터뜨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 코를 보는 듯이야 아 근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와 진짜 비행기에서 코 울자니까 걱정인데 비행기에서 자주 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분 데일리 ABCD 카운터 ABCD E 수고하 너가 숨어라 수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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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배된 탱 나오면 여기다 붙이면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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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핸드폰을 로링하러 갑니다 핸드폰을 로링하러 간다 예 인사에 뭐가 좋지 제가 전화번호를 번호를 그대로 써야 돼서 어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그대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 으 전화를 잘 받아야 됩니다 전화를 잘 받는거는 와 약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받으면 되잖아 아 그거는 본이 보이스톡을 잘 사용할 줄 모르십니다 가셔서 데이터도 필요하세요? 데이터는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쓰실 수 있는 부품재가 많지가 않아요 저 판매 11,000원 하루 13,000원 무제한 쓰시는 것만이요 11,000원 13,000원이요 하루에요? 네 하루에요? 지금 다른 부품재가 인도가 포럼이 안되어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KT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그럼 지금 20만원 써야 되나요? 20일까지요? 네 23일까지 그 현지 유심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긴 해요 지금 이게 네 잠시만요 전화가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거에요? 아 전화는 이거랑 별도에요 전화 룸에는 자동으로 들어있는데 네 통화료 자체가 인도가 비싸요 네 네 초당 멀때 47원 받을때 초당 54원인데 네 저렴한 나라들은 보통 초당 1.8원 이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인도는 지금 3원, 5천원 이 정도의 큰 파이가 있어요 동의합니다 조금 이렇게 V 체크 진행이 좀 자동으로 링 가능하구요 아 네 지금 하면 되는건가요? 어 그늘에 가서 한번 껐다 키실게요 지금 무지하실게요 아 네 전화는 T전화가 설정되어 있으신거 같은데 네 T전화 해외에서 실행해서 보면 가운데 통화 버튼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올거에요 네 그때는 걸고 받는 전화가 무료니까 안쪽으로 이용하실게요 네 혹시 로맨에 대해 따로 더 궁금하신건 없어요 그쪽 핸드폰 번호로 연락하는거는 네 그리고 또 무료 통화가 되는데 거실때 방법은 네 그 현지 가서 T전화 실행하면 상단에 국가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맨 위에 항목을 눌러서 인도로 바꿔주세요 네 자동으로 국가코드가 받게 되는데 그때 통화 버튼 누르시고 이용하면 무료 통화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장만 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 가는 겁니다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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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도 이 탁상으로는 괜찮아 야 야 누구의 잘못을 꺼 여기다 여기다 형 대단하러 왔어. 대단하러 왔어. 대단하러 왔어. 오, 저 뒤에 좀 비싼 장비들이 왔어. 이 먼 거리를 우리한테 오게 했어? 제가 알기로는 탑승장도 바로 옆에 있는 걸 알겠습니다.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? 자, 촬영을 해봐. 입으로 카메라 앞에서 말이지. 제가 이거에 벌레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전기팔의 차이를 다 했어서 5,000원 주고 구매를 하였는데 배터리를 꽂고 오는 바람에 이게 전기가 튀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러지 말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수 한 번 벌려드렸습니다. 춤내 왔거든요. 고맙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른쪽 고맙습니다. 난 다요. 어디다 꽂아야 되는지 어디다 꽂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. 뭘 설명해야 될까요? 여기서 원래 소리가 안 나온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. 이건 그냥 헌드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마스크를 잡아당겨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끈으로 고정해주세요. 네. 스트레이트가 있고 기업자로 꺾여있는 게 있어요. 좋은 기업자로. 좋은 기업자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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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따라오시죠. 이 어디로 가야 돼요? 우리 가는데? 우리 대수 또 꺼내라는데? 아 네. 봐봐. 내일? 다퇴랑은 내? 다퇴랑은 내? 야 꺼내! 지영아 좋아? 네. 너가 되게 욕싱했잖아. 예. 지금 다음 어디 갑니까 이제? 포트에만 해주세요. 야 공항 안 해가 이렇게 포장이야. 그러니까요. 공항 안 해가 포장하지. 포장도 나만 그래? 바퀴 더 보여요. 딱히 안 보여요. 대부분이 장난 아니다. 왜? 못 들어가지? 못 들어가지? 내가 그걸 짜렀어. 왜 나가니까. 내가 드려보내줘? 그래. This is my friend. No no no. Just 5 minutes. 5 minutes no no. Only at this. I don't even know what happened to you. I don't like the one. 어디야? 거기 가고 있어? 여기 가고 있어? 네, 어디인데? 여기? 우리 어딘데? 저 안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파란색 그럼 가 봐봐 카파킹이네 카파킹 우버 왼쪽 우버 여기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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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동기 드디어 만났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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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죠 행동기 나 가 6-7 6-7 잘해 가리가리 드라이브